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에는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고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개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특례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재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적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출마한 후보자 500명의 전과 이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가장 많았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처벌됐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들도 버젓이 정당들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강원도 후보자는 모두 49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가 있는 후보는 모두 197명, 39.6%고 전과 건수는 모두 381건입니다 정당별 건수는 국민의힘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29건, 무소속 89건 순입니다 가장 많은 종류의 전과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103건으로 전체 건수의 27%를 차지했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무면허 운전 9건, 음주 측정 거부건도 3건 있었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5건, 상해가 21건이었고 집회 및 10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음주 전과가 3건 이상 있는 후보는 5명입니다 강원도 의회 원주시 선거구에 전찬성 후보가 포함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 강원도 의회 철원군 선거구에 김정수 후보 춘천시 의회 기초의원 안영일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 1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은 피한 겁니다 15년 이내에 3회 그리고 10년 이내에 2회는 예외 없이 부적격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 2건이고 무면허가 2회가 돼야 되는데 한 건이기 때문에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시행됐는데 그 이후로 적발된 후보 역시 5명입니다 정선군 의회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종부 신동연 후보 양양군 의회 기초의원 국민의힘 김우섭 후보 등 국민의힘에서 3명 무소속 2명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음주운전 3번이면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고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이력자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갑습니다 과연 이들이 6.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기업 체감 경기가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반면 비제조업 분야는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제조업 체감 경기는 나빠졌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5월 영동 지역의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76을 나타냈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은 기업 경기가 좋지 않다고 체감한 업체가 많았고 비제조업은 기업 경기가 좋아졌다고 체감하는 업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숙박 및 음식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비제조업의 업황 상승폭이 다른 곳에 비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시멘트 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 등이 체감하는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경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달 BSI도 제조업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비제조업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비제조업 분야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여행과 행사 등의 수요가 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도내 전체 기업체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는 이달 말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해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신고제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장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도급과 용역, 위탁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교량과 터널, 항만과 같은 시설을 점검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와 보강 조치하고 심각할 경우 시설 이용 중지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년의 축제 2022 강릉 단호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정상 개최되는 올해는 의라차차 강릉 단호제를 주제로 강릉 남대천 단호장 일대에서 6일까지 8일 동안 51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단호제례와 단호굿 등 지정문화재 행사는 물론 전통 체험 행사와 난장, 민속노류 등이 마련되고 단호장사 씨름대회도 처음으로 열려 볼거리를 더합니다 또 4일에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가 열리고 5일에는 강릉제일구, 강릉중앙구의 축구대향전이 열립니다 2022 춘천 마임축제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년 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불의 도시 도깨비난장 행사가 다시 열렸고 얼리버드 티켓이 50여 분 만에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모두 10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내년 축제부터는 올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시그니처 개막 행사 아수라장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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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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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주당은 최 후보가 지난 26일 선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민주당 후보와 13.3%의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적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현 후보 측은 문자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표현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유권자들에게 정정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 강원도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어 지방선거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133만 6천명의 유권자 가운데 33만 6천명이 투표를 맞춰 투표율이 25.2%로 집계됐습니다. 평창과 정선, 횡성이 33%를 넘었고 춘천과 원주, 강릉은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6월 1일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문자하고 위협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심야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동안 피해자 여성 B씨에게 51차례 문자하고 출근길 B씨의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31일 0시부터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철원지역 택시기본 운임이 2km 3,500원에서 3,8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또 2km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거리 운임과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 운임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할증 요금은 133m당 18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심야할증과 군계외할증 그리고 호출료 등은 오르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티투어버스를 타면 전통시장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관광공사는 다음 달부터 7월 10일까지 원주시티투어버스나 치약산 둘레버스를 타는 관광객 1명당 전통시장 바우처 5천원어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를 받으면 7월 말까지 원주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펀치볼 농촌 융복합산업지구에 조성 중인 시래기 가공지원센터가 올 8월에 준공됩니다. 25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센터는 해안면 오유리에 58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시설입니다. 준공 이후 시제품 생산과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격 생산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의 주요 특산물인 깜빠리 품종 토마토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화천군은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높고 보관성이 좋은 화학산 재배 깜빠리 토마토가 시장 가격 2km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이 비싼 6,000원 선에서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최대 500톤이고 오는 6월에는 깜빠리 토마토에 이어 찰토마토도 출하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 농가에 배치된 계절 근로자의 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영어와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 직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하고 계절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농가에 배치돼 통역을 지원합니다. 통역관으로 지정된 직원들은 외국어나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로 선발할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마취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100점을 받아 전체 병원 평균인 87.4점보다 10점 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